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진짜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걸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말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절대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에 절대망대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런저런 핑계 많은데 나에게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니까요. 어렵게 하면 안 되고 다 이루었다는 갈보리산에 그 언약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 믿으십니까? 분명히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고민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 막 죽을 것 같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내고 끝내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거는 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말은 나는 복음 아니야 라는 말이거든요. 이 문제만 절대 해결이 안 돼 그 말은 나는 복음 아니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요 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래야 부활 메시지가 나에게 뭔가 맞아지고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우라고 말씀하고 가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다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정 낳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동전 1장에다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가신 이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심하니까 농담하자 하고 주고 가신 말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소원을 말씀해주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망대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죠. 그리고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뭐가 잘된다고 흥분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짜 응답입니다. 조급하고 설칠 이유도 없는 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감남산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응답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전에는 없었냐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요셉도 보니까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죠. 노예 같은데도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못하잖아요. 불가능한데 오순절 약속하셨던 임했던 성령에 충만한 역사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꾸만 나 중심으로 내 성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자꾸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로 원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렘넘트들이 이 기도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모습 보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하는 우리 업이 있죠. 업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어렵고 겨우겨우 살고 아슬아슬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내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대 같은 사람 또 가죽장사였던 피장 시몬 또 자주장사라고 하죠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수임을 받았어요. via the seller of purple goods and also tabifa they were the individuals who raised absolute partisan in their occupations. Even unbelievers if they have the sense of specialty and some kind of system for their economy and finance and also sense of the field they can have the blessing of finance 우리는 300% 전문성 100% 전문성 100% 시스템 100% 현장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업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진짜 빛의 경제 시스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업의 절대 망대입니다. 돈 돈 벌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절대 망대가 아니고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절대 망대입니다. 많은 돈 사람 우리 어린 어린 렘넌트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우리 어린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이미 사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렘넌트 키우는 것 밖에 없었던 거예요. 렘넌트가 응답을 받을 주역들입니다. 우리 어린 이상하게 뭔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가 정말 잘 행동하는 믿음을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린 경제에서 세계보금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빛의 경제 달라고 흑암경제 꺾을 수 있는 기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냐 교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들이죠. 치유의 들 이방인의 들 랩몬트에 들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게 지금 뭐냐면 이 뇌에 오는 병이에요. 정신의 병이죠. 손가락 발가락이 병이 든 게 아니라 이 뇌에서 병이 오니까요 우울증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항장애 또 조현병 또 정신병 계속 많아집니다. It is the illness in the brain. That's why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having depression, panic disorder, different kinds of mental illnesses, even schizophrenia.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약주고 하는 게 한계 있지 근본적인 치료는 복음이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아프게 만드시냐 구원받으라고요. 복음받으라고요. God allows you to be sick so you can receive the gospel and you can be saved. 그래서 치유의 뜻 앞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득 있을 겁니다. 치유의 뜻이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2, 3, 7 나라 특히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제자들 숨겨놓은 소중한 사람들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이방인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젠타이입니다. There are absolutely people who are prepared in the 237 nations and in 5,000 tribes 그래서 다민족 한 명 한 명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되게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죠. 아이들의 들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된 사람은 서밋이 될 자격이 자격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유리해요. 서밋이 자리를 혹시 준다고 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영적 서밋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절대망들을 세워서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이 절대저자로 세워지죠 그 다음에 내 업이 전도 성교수님 받는 업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어떤 분은요 교회가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병자들도 고쳐버리고 뭔가 능력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부응이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핍박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답을 완전 낸 겁니다 일대일로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답을 전달했어요 그게 팀 세력이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가정을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이 뭐였죠? 그 직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입니다 그 지역에서 렘난트 살리고 또 해당에서 또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직유의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아는 사람을 보고 핵심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중요한 핵심 요원에게 정말 복음 전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산의 호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기실을 내쫓는 건릉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유가 뭐지? 세 가지 나오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기실을 내쫓는 건릉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함께 있고 전도하고 기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건릉도 가지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두 사도 외에 또 따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현장에 똑같은 사명을 주셔서 내보냈어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떠나고 너무 기뻐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교육자들, 목사를 강단의 성교사로, 말씀의 성교사로 세웠다면 중직자를 현장의 성교사로 응답받는 말씀성체의 성교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보구마에 쓰임 받았던 중직자들과 랩런트들, 중요한 사람들 이름들이 나와요 베베도 나오고요 브리시길라, 아굴라, 동력자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요 같은 식주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보구마 때문에 진짜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구마 때문에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 그게 핵심 요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시달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로마 보구마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도 다 쓰임 받았어요 사랑하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친척이다 다 쓰임 받았어요 물론 가요처럼 식주인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브리시길라, 아굴라처럼 완전 인생을 올인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 절대 제자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장을 제대로 보는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가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들이 많은데 많은 무리들이 현장에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잃고 힘 다 빠져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세인 중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아주 많이 배우고 뭔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굉장한 엘리트고 뭔가 많이 배운 사람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무리를 보시고 있다 무리를 보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주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제 마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있어요 라고 하면 이건 뭐 응답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은 거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요 사단이 준 나중심의 생각입니다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돼요 외부 상황이 밖에 있는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4등전 2장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어있다고 나옵니다 4등전 4장 4절에 보니까 제자죠 남자가 신도의 수가 5천이나 나오고요 4등전 6장에 보니까 아예 중직자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돕는 중직자가 세워지고 제사장들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기도로 언약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완전 체질 된 그런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건물 크고 하려 했던 바리세아 교회에 거기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 받아야 될 사람 함께 세계보고 말할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제 된 사람에게 붙이시고 그 교회에 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지금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충만히 임했죠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어왔던 그 부활 메시지가 맞구나 그래서 갔던 곳이 사마리아하고 안디옥이고 성교가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크가 지른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또 만민에게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었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 하니깐요 함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따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로를 만났다 정말 갈보리산으로 담났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내 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증인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서 사기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건넝받고 땅크가 지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절대망대를 세우는 키가 뭘까요? 사정륜 17장에 보면 그들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제일 먼저 뭐부터 각인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보금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데 뭔가 성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요 진짜 그리스로 각인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왜 그리스가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진짜 왜 그리스가 필요합니까? 그 답이 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길 수 없잖아요 나는 그 계속 재앙의 원인이 되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지옥 배경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로를 계속 약속하시고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키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입니다 4경기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진짜 병들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 취하는 답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결론 내고 답 나야 됩니다 나는 막 시달려요 나는 뭐 약해요 나는 뭐 어려워요 그리스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가 그리스로 붙잡으셔야 돼요 지옥과 사단과 모든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특별한 데를 찾아가지고 뭐 특별한 걸 해가지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어주고 할 때 그때 구원받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한 강한 그런 집착을 가지고 나에게 짜맞추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사님 뭐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흥미로운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다른 얘기도 좀 해주시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키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스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고 나옵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돈도 포함되어 있고 흑암사력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뭔가 지금 잘 안된다 나는 그리스도 붙잡은데 왜 안되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세요 부서진 게 오래된 게 있고 많이 부서지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계속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의 절대 망대 세운다는 말은요 일곱 가지 기도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 가지 기도 망대 아하스요 그게 믿어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줘야 될지도 무엇을 줘야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힘이 있다면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공중권세자분자 사단 이길 수 있는 힘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내 업이 먹고 사는데 생존의 업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고 성교하고 렘난트 살리는 그 업이 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가야 되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 열 가지 비밀을 찾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의 확실한 신앙 발판 가지게 됩니다 틀린 흐름들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이 있어요 지금 수요 예배 때 그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학신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될 답 찾고요 우리의 인생이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구마 진짜 세계 이삼 칠나라 그리고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어집니다 일단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내 영혼 속에 자리 잡히고 나를 다스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부터 바꿔주시고 아픈 것부터 고쳐주시고 내 급한 것부터 좀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 더 급한 게 있어요 그 구원부터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부터 누려야 돼요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증인될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고 신앙생활 멋있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기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가지 기도망들을 통하여 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이 전도와 성교의 쓰임 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된 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 3채 치유 서밋에 주역되도록 교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운동에 가치를 하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절대 망대 세우는 오직 그리소 주인된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10월달 새롭게 허락해 주시고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세계보금화를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흑암 경제를 막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랩론트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보금할 수 있는 전도와 성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또 산업과 또 직장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과 또 재앙 저주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 속에 또 어려움 속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세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멀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우리 모든 노년에 있는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까지 한 명 한 명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며 성경적 전도운동의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귀한 사명자들 랩런트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